안녕하세요 달란트의 다혜입니다. 저희가 T9H 엔터테인먼트와 1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. 8.2호 계약은 명량에 도착했습니다. 10.1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1호 계약을 할 필요가입니다. 보통은 2호 계약을 받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달란트의 다혜입니다 저희가 T9H 엔터테인먼트와 1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같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의 피자표현입니다 11월에 준비되는 정규앨범부터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나아갈텐데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또 같이 성장하는 그런 달란트와 T9H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9H 엔터테인먼트 현장 매니저 팀장 홍혁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달란트와의 1호 계약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제가 매니저 팀장인 만큼 달란트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거에 진심히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전속 아티스트인 탈란트 분자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서로서로 성장해서 국민하고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 doświad lectures 하루 보내십시오 그림 가 bit likelihood jà 라고 말